오늘은 감자싶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보통 인기가 많은 수미감자가 있는데 수미감자는 알이 cr이 일정하지 않아 농구들에게 별로 선호되지 않는 품종입니다 춘이라고 있는데 춘이는 알이 굵고 일정하게 나와서 농구들은 춘이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본사람들은 감자칩이나 이런거 수미감자가 맛있다고 수미감자가 인기가 있는데 사실 춘이감자도 맛이 있습니다 저희는 식구들이 먹을거기 때문에 수미감자로 심어버리고 있습니다 밭을 장만하고 감자 멀칭으로 멀칭을 해놓은 상태에서 손가락 2개 15세치 정도 손가락을 넣어서 타서 감자 문이 있는 곳을 따서 넣어줍니다 흙을 덮어주고 묻어줍니다 마지막에 삽으로 떠서 흙을 덮을 예정입니다 이러면 감자싶는법이 되겠습니다 강력은 부총으로 멀칭을 담은 상태에서 오고가 다시 보여주느라고 생각합니다 강력은 부총으로 우선 단겐 가사 yap encourages 시간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되겠습니다 강력은 부총으로 선택한 바삭을 부족하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강력은 부 audition을 끌고 많이 했으면 좋습니다 강력은 부총으로 저omma 맞은 상태에서 여기 있습니다 강력은 부총으로 적은 상탈으로 옥수 departure 강력은 부총으로 체력을 만들고 전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